캠키멀 랭 이거 그냥 길이 잘라달라 그랬는데 가가지고 아 이거 똑같이 잘하게 아니 님들 이게 캠으로 보면 이상한데 얘가 거울로 보면 괜찮거든? 핸드폰으로 보면 괜찮게 생겼어 아닌 것 같기도 하네 왜 이상해졌지? 미용실에서 괜찮았는데? 얘는 좀 컨셉 제대로 잡았네? 하은이? 민정이는 이건 민정이가 아니라 민수야 모스트강 저 아는 여자애가 가렌 마오카이 한다고요? 그거 혹시 자이스키 상 아니에요? 지완님 일요일에 꾀 애썸녀랑 영화 보러 가는데 잘되는 방법 좀 못 음..영화 보러 갔을 때? 일단 영화에 집중을 해야죠 영화에 집중을 하고 영화로 이제 어? 애기를 많이 놔둬야 돼 뭘 무조건 가슴을 만져 미친새끼 아니야 이거? 체금이야 이거 미친새끼네 뭘 맞아 너도 체금 먹을래? 그냥 억지로 웃기려고 하지만 않으면 돼 사운드 안 비면서 여자랑 처음에 얘기할 때는 오디오 안 비는 게 진짜 중요해요 아니 어떤 헛소리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막 좀 갑분싸 대는 거 말고 그냥 뭐 좋아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계속 계속 물어봐 줘야 돼 왜냐면은 안 물어봐 주면은 자기한테 관심 없는가 보다 하고 말거든 그냥 그래서 너의 여자친구는 어디에? 모름표 저는 뭐 방송하니까 못 사귀는 거죠 미친놈 왜 정글 오르곳을 아냐? 또라이냐? 정글 오르곳 SKT T1 하루님이 밉고 있는 정글인데 지금 하루 무시함 아 그래요? 아 승이면 인정이지? 음... 플래티넘 가는 승격전 원딜로 이기면 300개 아 뭐 부캐로요? 그러면은 뭐야 부캐로 플래티넘 원딜 올라가면 300개? 아니 뭐 그냥 주신다고 하시지 그러면은 어... 원딜이 뭐 있나 볼게요 일단 챔프가 챔프가 많이 없거든요 여기 아 너무 없는데? 드리븐으로 그냥 3승 해야겠다 아 떨어져도 100개 주신다고요? 오케이? 근데 3연속으로 빠르게 올라갈거라서 아니 나미같은거 해줘야 이거 쉬운데 라인좌 아 우리 정글 뭐해 상대팀 부캐인거 못 느끼는 중 당연하지 느끼면 여기 안있지 실력이 불금의 팝고글루비는 우리의 인생이 레전드네요 아니 불금에 뭐 방송 보는게 어때서? 다 고정관념이라니까 그 인싸들 괜히 어? 클럽가고 모텔가서 돈쓰는거 아까우니까 정신승리하려고 그런 유행 퍼뜨린거야 사실 우리가 이득이거든 우리 집에 있어봐 어? 뭐 감기를 걸려 뭐 타고날 일이 있어 위먼을 마셔 베이득이야 그냥 그냥 손해보는거 억지로 정신승리하는거야 이게 근데 갈리오가 해줘야되는데 라인은 계속 미니까 갈리오가 할게 없어서 할게없다 상인말고 아니 망했는데 아니 이거 정글차이야 플래시 빠졌잖아 아까 진짜 와가지고 아 부끄럽네 정글 아홉 명가 조케인거 못 느끼는 중 정말 골드급이었구나 근데 골드 아니에요 여기 다이아라니까 야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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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갈리오 이 병신같은 새끼 진짜 아니 근데 어이없네 난 부케일때도 서포트 운이 없지 아니 갈리오 그냥 X같이 못하는데 내 옆에 있어서 싸댁 올렸어 진짜 도발 왜 안 맞춰주냐 어? 아 아직 드레이너 안할게 드레이너 그냥 너무 야빤네 다이아라 살들 어 제대로할게 다 옆판에 할만 없어요 예 할만 진짜 못했으니까 다음판에 다른거 할게요 애들 너무 야빴았다 내가 아주 그냥 신났구만 어 여기서 또 아 진짜 개빡치네 얼마나 재밌을까 지금 까는 사람들 아 진짜 나같아도 재미있겠네 아주 그냥 어 씹고 뜯는 맛이 아주 그냥 기가 맥힐 것 같아 어 아 여기 다이아 사라니까 아 리더 저한테 왜 그래요 아니 뭐 그냥 사람을 죽일라 그러네 나한테 왜그래 어 아 루시안 사야돼 진짜 아 뭐야 아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폭우만 팔께요 예 아씨야 원킬 할때도 더 긴장돼 개 짜증나네 아니 이거 왜 한다고 그랬지 으악 왜 북회에선 윗라인 이기면 낯이션해요 북회에서도 버스 타는 horrible 네 Brooklyn 네 Urban 잰잔클레드 믿고 있었다 어 뭐야 궁 있네? 언제 돌아왔어? 뚫어서 한 번 안하고 있잖아 혹시 여기서 이 구간에서 베인까지 할 이유가 있나? 이제 딱 두판만 해서 빨리 이기고 번쾌하러 갑시다 아 빠르게 단판도 깔끔하게 빨리 끝내서 공퇴할게요 아 씨발 스트레스 받아 아 내가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는데 온데 진짜 아 왜 했지 아 짜증나네 나이스 네이스 네이스 아 텐션이 안 오르네 한 2연승 3연승만 하면 기분이 진짜 확 좋아질 것 같은데 억텐으로 한 번 해볼까? 좀 올려볼까? 아 씨발 아 개같네 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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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 야 카트 죽었네 아 아깝다 네이스 어 좋아좋아 자르만 잘해 이게 자르만이지 어? 아이 뭐야 아니 아니 생겼어요 아오 미선생님 아 아름다울 미인 어? 아 근데 오늘 진짜 아 오늘 좀 안되네 어제 솔직히 말하자면은 어제 좀 늦게 잔거 있어요 요새 살짝 오토체스 각 보고 있어서 강은이도 오토체스에 빠졌더라고 스틸러의 복귀가 일주일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지더라고 강은이가 자기 한 달 정지라 다행이라고 안 그랬으면 노랑시티 갈 뻔했다고 조심해야겠다고 이제 그걸 왜 찢어가지고 수영장 파티 껴달라고 이거 안 돼요 오늘 추워서 스파이거 못 껴요 이거 여름에 끼는 스킨이에요 이거 전 옷 대신 스킨을 끼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씨에는 이런 거 이런 거 껴줘야 돼요 오늘 좀 추워서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오늘 몇 도지 온도가 오늘 7도네 이러면 좀 더울 텐데 이거는 이 정도로 입자 알았어 알았어 껴줄게 아니 진짜 오타쿤가 이런 스킨 껴달라고 그러네 씹덕이라고 욕하면서 자기들도 이거 스킨 껴달라는 씹덕이죠 안 낄 거지롱 담배 피고 올게요 씨발롱 흔들리지 마라 이산들리지 마라 와 이 개새끼네 이거 그냥 이 녀석 어딜 가니 오우 쉣 뱀 뱀 아 어 어 리산드라 아니 리산드라 진짜 다 줘 다 줘 리산드라 두꺼위 늑대 다 줘 그냥 빤스까지 줘 그냥 무조건 얘가 데캡 뜨고 조나까지 빠르게 뜨면은 쟤네 이거 못잡아요 리산드라 아 뭐 개새끼야 아 일단 먹었어 먹었어 일단 먹고 따봐야돼 아 아 뭐 개새끼야 장지완 톱 빼면 아무것도 없는 새 버스도 못하네 인기몰이 해줘 아 500개 감사합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 LOAN 아 고맙습니다 두위노 아 감사합니다 진짜 아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감사 마음이 뭐 리액션 자꾸 아니 어디 빵빙든들 최선을 다해서 한거야 그리고 소신보는 가만히 있는데 왜 어 지랄이야 아후 쉣 아 빨리 집에 갔다 와야 돼 이거 빨리 corrige 민병대 아 민병대 아 이거 형 encuentra 휴신게임이네 이거? 민 Baron 안 터져 쏘신 분이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네요 아 아 감사합니다 아 나한테 지랄해 미친새끼 아니야 탑이 11에서 했는데 아 제이스 저 개새끼 저 새끼 때문에 연패했어 우리팀에서 똥싸고 적카드 잘하고 아니 이 씨발라 우리팀에서 15데스하고 적팀가서 캐리해 뭐 이런 아 뭐 이런 씨발년이 다 있어 진짜 아 ㅈㄴ 맞네 욕 좀 그만하세요 조카드 듣고있어요 이어폰 꺾어보세요 앞으로 욕 더 할 예정이니까 욕 ㅈㄴ 해야겠어 지금 빡쳐서 안되겠어 아... 진짜... 아... 아 근데 진짜 머리 이러고 화내니까 더 병신같애 아... 진짜... 아... ㅈㄴ 찐따같애 상찐따야 그냥... 아... 아... ㅈㄴ같애 그냥... 당장 배식목울러 범파, 메이플, 와우, G2E, 메이플2, 하스, 플루셀, 메이플, 에펠스, 대차, 얼렌드, 성미, 1포쩍 이상한걸 다 넣어놨네 오토체스를 왜 넣어놨어 하지도 않았는데 오토체스는? 아 너 걔구나 내가 어제 트위치 롤, LCK 중계한다고 링크 달았는데 폰오브링크하네구나 너 아니 누가 그런걸 링크하래 상관이 책은 먹어야지 미친거 아냐? 아니 쉐팅창에 폰오브링크를 왜 적었어 그니까 아... 아 왜 이렇게 박을 수도 있죠 니나 잘해 나보다 트위어 높아? 가야 사랑 잡혀 그냥 골드가 아니라고 아니 혜신데 칭찬을 하트로 줘야지 센스가 없어 이러니까 여자친구 없어서 일요일 2시에 야 롤하고 있지 아 진짜 노 센스 겜수성 너무 없다 아 토요일이에요? 미안하네 토요일이면 인정이지 야 이 새끼 조져 아 저마! 저마! 좀 저마를 그냥 붙여 타워 딱 맞을 때 붙였으면 됐잖아 아 하여기 센스가 없지 아 뭐하는거야! 왜 때려! 뭐! 씨바 꺼나 때문에 빡쳐 대포도 썼어 존나 빡쳐 아 뭐하니 너 진짜 가만있어 그냥 여러분 케이틀린 못한다고 욕하지 마요 적팀 괴물지잖아 괴물지 트위치 얼마나 만나봤겠어? 전혀 상대 못해봤을거야 당은 한거야 아 덫 깔아 놓은거 봐 진짜 못한다 아니다 못하는게 아니지 내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잖아 겁에 질린거야 이 덫 두개는 그냥 잉기오린 시청조사들이 버전으로 해주세요 에이이!! 기분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환님 주인공으로 팬픽스는 중인데 Awesome thing 잡다 잡다 진짜 못잡아가지고 나중에 캠피니까 다 없어지더라 꽤 많거든 캠피니까 다 도망갔어 캠으로 살짝 이득 봤어요 그런 부분은